저는 결국 이 이현주 후보가 용인정에 출마한 이현주 후보가 한 번은 사고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 가서 함부로 아무 얘기나 하다가 결국엔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간 거예요. 저는 참 김어준도 대단합니다. 이 이현주를 또 받아 불러준 거죠. 그런데 이 이현주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야말로 용인정에 갑자기 낙하산으로 공천 받아놓고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 용인에 있는 후보들은 지역 연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용인 후보 4명의 후보 중에 3명은 용인에서 태어나거나 이미 수년 동안 거주 중인 후보들이 3명이라는 거예요. 대다수라는 겁니다. 정작 이현주 본인이 사회초년생 때 아주 짧게 용인에서 잠깐 머물고 오랫동안 이 지역에 관련 없이 지내다가 이번 총선 앞두고선 용인정 이탄희가 빠져나간 지역에 도전해가지고선 공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다스베이 다 나와가지고 용인 갑을 병정 다 지역구 선거 안 해본 사람이에요. 민주당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국민의 후보들 다 초선이고 지역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안규리 형이 엉뚱하게 지역 연구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현주가 서울은 괜찮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담 까먹기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용인정, 강철호 후보, 이현주랑 맞붙는 강철호 후보는요. 2018년부터 6년 동안 보정동이라는 그 지역구에 거주 중이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로보틱스 대표를 한 그런 아주 전지전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사무실, 거주지 다 용인에 있었어요. 그리고 용인정 출마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곳이라서 용인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를 밝혔었죠. 용인을 이상철 후보, 용인이 고향입니다. 고석, 용인병 후보, 용인으로 이사,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2022년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미 2년 동안 당협위원장 맡으면서 지역을 가까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짧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와가지고 지역을 가까운 분이고 이미 이 지역에서는 사실 공천은 용인병은 고석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지역을 확실하게 갖고 온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현주 본인은 연구가 없었고 반면 국민의힘은 연구가 다 있는 사람인데 정작 이걸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하다가 이런 막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의 시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현주를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현주 측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고발은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사법하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고발이라는 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거다? 애초에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주라는 사람 경기도 나갔다가 부산 내려갔다가 다시 또 용인까지 와가지고서 당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한때는 우파 정당에 있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현주 같은 사람들을 지역구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용인정 지역도 상당히 민주당 강세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인천 계양을이나 용인정이나 그동안 민주당에서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들을 배출해온 이런 지역들을 주민들이 이제는 자꾸 선거 직전에 내리 꽂혀가지고서 4년 해먹고 그 다음에 다시 국회의원 나가고 이런 식을 계속 반복하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되고 교통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용인정 지역이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정이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표창원 왔어요. 표창원 뽑아줬더니 중앙정치만 하다가 4년 하고 나가버렸어요. 정치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탄이 왔습니다. 이탄이가 중앙에선 인기 많지만 지역에선 인기 없어요. 왜냐? 자꾸 중앙정치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지역에 무슨 관심을 놓습니까? 4년 하더니 못해먹겠다고 뛰쳐나갔죠. 이연주가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강철호 후보 현대로보틱스 대표입니다. 현대계열사의 사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힘을 보탔냐면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께서 강철호 캠프에 전격 방문을 해서 10년 만에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 지금 이 지역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섰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제가 지금 이 지역들 쫙 보고 있지만 물론 당연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의석수로 이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몇몇 지역들에 대해서 확실히 국민의힘이 이겨줘야 그래야 되는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겨도 이 지역을 지면은 너무나 아쉬운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천 계양을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용인청 이현주를 이겨줘야 그래야 이제는 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철세 정치인들이 퇴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뭐가 이 당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든 그 지역의 후보를 보고선 한번 힘을 보태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영화 변호사 성남의 장영화 변호사 이런 지역들이 이겨줘야 그래야 이 국민의힘이 4년 동안 정말로 단단하게 버텨줄 수 있는 겁니다. 김포갑의 이런 박진호 위원장 같은 사람이 당선을 해줘야 그래야 그 한노총 출신의 어떤 위원장 출신의 그런 정치인들 이제 대출이 되는 거죠. 참으로 참 이번 총선 쉽지 않은 선거고요. 쉽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이번 총선에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정치인들 이재명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게 선전선동이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더 극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팩트체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민주당의 이런 가짜 선전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도 하고 그러면서도 좌파 언론의 프레임에 빠져들 게 아니라 아까 나경원 의원처럼 아니 왜 자꾸 엉뚱한 질문만 하세요. 너희한테 불리한 질문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한번 답해줄게. 그러니까 mbc의 진행자가 쩔쩔매는 우린 이런 상황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슈를 주도하고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주도하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저쪽에서 짜준 판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고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그거는 보지 않아도 선거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